웃기죠? 웃기는 말 많이 할 때 힐링이 오잖아요. 박수 한 번 주시고 노래 갑니다. 100%! 박수 한 번 주시고 노래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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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금자씨 결혼했어요? 저는 처녀예요. 처녀? 시집을 안갔어? 아직도 시집 못가고 있어요. 안가도 될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누가 좀 데려가요. 우리 감독님 아니 저기 사장님 처녀였는데 아 부인이 있다고요? 미안합니다. 감독님도 봤을 때 없는 거거든요.